한번씩요! ham, 감, 감! 유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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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-연! 유! 34미터면 저는 그런 절벽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본 적도 없습니다 진심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좀 심한 편이라 집도 그렇게 높은 데서 안 살고 아예 밑에 무서운 곳 자체를 올라가지를 않는 스타일인데 그 공포가 심해서 무서웠습니다 난 너무 도망가고 싶고 정말 우와 잘 봤습니까? 예!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습니까? 아니고요!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 통제해주는 교관 여러분 자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실습에 임하면 누구든지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? 예! 그럼 지금부터 교장으로 이동해서 바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? 예! 가용자! 유격자신 유격자신 목소리가 크게 됩니다 조교 교반 통제하에서 장비 먼저 착용하겠습니다 뒤로 둡니다 230번 교육생 다 같이 밀착해서 대기하겠습니다 예! 와... 238번! 전방 보니까 어떻습니까? 너무 아름답고! 너무 훌륭합니다! 너무 훌륭합니다! 이건 못할 수가 없겠다 못하면 다쳐요 죽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들 안해보면 어디서